마지막 한 문제, 10점 걸고 하죠.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? 10점 걸고. 네, 통해합니다. 음악, 들려주세요. 10차 지민, 10차 지민. 아이리스, 아이리스. 10차 지민. 10차 지민. 아이리스. 10차 지민. 10차 지민. 게임 다 끝내고. 깜짝이야, 우리. 감사합니다. 각자 자기 상품 뭔지 아시죠? 네. 뭔지 알지. 궁금하다. 왔다 갔다 바뀌어서. 맞아, 맞아. 야, 고구마에서. 고구마. 아, 약속하고 대박. 잘 뽑았죠? 근데 이거 4개니까 하나씩 주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래? 감사합니다. 아, 진짜로요? 이거 나 테스트가 좋대. 나 빨래 갖고 가면 돼. 여기 입었던 거. 반찬 거 찍을게요. 반찬 거 찍을게요. 반찬 거 찍을게요. 반찬 거 찍을게요. 귀여워, 귀엽다. 여권 사진. 여권 사진. 난 웃고 있는데. 여권 사진 말고. 여권 사진 말고.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. 되게 정자 새로워 경연 딱 보고 가잖아? 너도. 경쟁사 포클 아니야 경쟁사. 그리고 동영 Magic lady 나한테 이렇게 진행하는 거 아니야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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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